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전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치봉 수용소에서 8만에서 12만 명이 강제 노역에 동원돼 폭력과 고문을 받고 여성 수용자들은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신매매범들이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 여성들을 비롯해 어린 소녀들을 중국 집장촌에 팔아넘기거나 인터넷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면서 팔려간 여성들이 강제로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술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